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지훈이의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필라테스랑 댄스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요새 밖에 날씨가 좋아요 요즘의 날씨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들 댄스 수업을 하러 왔는데요 도니 형이 촬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단 도영이 연습 끝나고 촬영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트레저 사랑해요 6,7,8 1,2,4 앞으로 살짝 가야 돼요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해야 5,6,7,8 1,2,4 킥,킥 3,7,8 1,4 킥,킥 오오오오오오 형이? 이게 이렇게 해야 돼. 킹볼을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하고 갯수 할게. 오케이! 셋! 셋! 가자. 둘! 타임 가위로 갑시다. 도니 형이 지면 우리가 17번 내야 되고 도니 형이 지면 3번만 하는데. 안 내면 진 거 오케이. 뭐? 막! 제발. 안 내면 진 거야. 안 내면 진 거야. 가위로 말하고. 안녕히 계세요. 17번이나. 들어가서 저렴하게! 안 돼. 안 돼. 17번.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줄게요. 네. 예예예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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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복합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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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어로 이미 복합동사 어 동사는 움직이는 거 그렇지 2개의 동시가 자타 동사 오 마이 갓 왜 하이파이 아 아 아 그렇구만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찍어야겠네요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출근했는데 제가 항상 사진 찍는 거울 우리 보십니다 됐습니다 짜잔 이것이 YG 체육관 입니다 이제 뛸 건데 얼굴이 안 보이네 얼굴이 안 보이다고 일단 운동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오늘은 이만큼만 뛰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브이로그 캡처 타임 박지훈의 브이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택트체크 가였습니다 과연 지훈씨에는 진짜 퀵스팩이 있나요? 이 정도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너무 가까운데 이건? 어 창피해 이 정도 있습니다 끝!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집 갈까요? 갑니다 오늘이 한파주이브래요 여러분 그래서 딱 홍대에 딱 도착했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실내 들어가서 다시 찍을게요 빠이 자 그래서 지금은 오락실이 왔는데 이렇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잇 터지 이게 이게 진짜 귀여워 하나 둘 셋 아 쫄고요 에이 네 아니 원래 여기 인생 넥컷 찍는 데가 있었거든? 그래야 이게 진짜 화면 가면서 나오는 거 확인해볼까? 확인해볼까? 확인해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 오란색으로 건드려야 돼 서둘러텍 3mm 아니 형 아니 이 공중에 있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이거 봐봐요 오 그렇지 봤어요? 일부러 뱉었어 여기 오다가 이렇게 뒤에 봤죠 반칙이야 아니 진짜 반칙이야 그냥 이 정도에 또 찍어가자 어 나은 구도 좋다잉?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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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이잖아. 안 돼. 됐다. 또 브이로그 사랑. 여러분들이 저희의 주말 어떻게 보낼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서 저랑 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럼 제가 내일 인기가 해서 어차피 다시 카메라 켤 거거든요. 그럼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네, 여러분들 인기가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기가요, 지훈이, 성찬이. 이렇게 귀엽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찍으시는 장소. 이곳입니다, 이 계단. 이 계단에서 많이 찍으세요. 근데 오늘 찍을 게 없네, 별로. 인기가 너무 외로운 거야.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늘 대기실을 같이 써가지고 오늘 딱히 찍을 게 없네요. 일단 카메라를 끄도록 할게요. 일단 카메라를 끄도록 할게요. 보컬 수업을 이제 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버곡으로 만들면 잘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개선이 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R&B 소울 느낌으로. 오늘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봤는데 브이로그 생각보다 찍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로써 지은이의 초보자 티 팍팍 나는 브이로그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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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